자, 우리가 진양절을 써봅시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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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열, 둘, 열, 셋, 넷, 열, 다섯, 일,여섯, 하이 일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헤이! 스물 하나, 스물둘, 스물 셋, 스물넷,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. 한 번 스물넷에 한 바퀴 도나야 이제. 그래서 스물넷 가져오고 한 바퀴 도는데 스물넷이 다 힘드니까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으로 제가 해볼게요. 자, 다시. 그러니까 첫 번에는 제가 일로 드릴게요. 기본을 적으셔. 기본은 틀이 있어. 아이고, 어서 오세요, 백진사님. 기본 틀이 뭐냐면, 자, 적으세요. 기본 틀을 적으세요. 합. 그건 동이에요. 합하고 그다음에 궁, 또 궁, 또 궁. 그래갖고 합을 한 다음에 궁이 세 개가 나와야 돼. 연거퍼.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척척이 나와줘야 돼. 척척. 척척. 그러니까 두 번인 거지. 척, 헉, 척. 이렇게. 두 번을 때려주면 그게 5, 6이야. 자. 아, 척이 5박, 6박 다 척이라고요? 그러니까 5박, 6박 다 척척으로 쳐줘야 돼. 예예예. 제가 잘못 배출했어. 그런 다음에, 그러니까 그것만 무한 반복해도 아무 상관없어. 뭐 치면, 24박을 다 못 챙겨 치면 그것만 치고, 그 다음에 가서는 다 그렇게 친 다음에 24박, 그러니까 그거를 4개 치고 또 한 박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. 뭐 치면 그렇게 몇 개 안 하면 돼. 육박이 따가 아니라 척이라 이 말씀이시죠? 척이요. 원래 기본 박이, 그렇지. 원래 그게 기본이요. 그 다음에는, 그 다음에는 덩을 치지 말고 궁으로 가. 두 번째부터는 궁으로 가. 그러니까 덩, 궁, 궁, 궁. 척척. 그 다음에는 덩으로 가지 말고 첫 박을 궁으로 가. 아, 그 다음 박은? 응응. 자, 그래갖고 궁을 4개 치고, 궁을 4개를 치고. 덩이 없고, 그러니까 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. 응, 궁으로 4개를 쳐. 궁으로 4개를 치고 Show. 딱이렇게. 받아다다닥, comport. 이렇게, tac,ili, 이렇게 쳐. 시작. 뚱, 따그락, 따그리락. 이렇게 쳐. 따그락, 따그락,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. 시작. so 이렇게 혈수, 그 다음에 이제 열쇠봐도 그냥 궁이야. 열쇠해 널네해 열다서허 열여서까지 쳐. 그 다음에 이제 열일곱 열여덟이 있잖아. 열일곱에서는 하나만 쳐 열일곱. 착 척 열일곱 하고 열여덟은 찍어 그냥 열여덟. 이 딱으로 조그맣게 찍어 그냥. 딱 이렇게 찍어 그게 열여덟이야. 그러니까 무조건 다 궁궁으로 가고 그 5, 6박에서 다 변화가 오는 거야. 그때 이제 갔잖아 그렇게 해서 열여덟까지 갔지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열아홉 박은 또 궁이야. 깡."룡.궁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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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궁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을 só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을 Donc.궁은.궁은.궁은.궁은.궁은. Quinn allegedly 홉고 있는 24박 이에요. あのy tous.ios ii.90 Soxmaticbaculture and six 그래서 산책책 Braccio Proor, block of goal.ul 2BO? 그 다음에 구궁궁 구궁궁 이렇게 궁궁 하고 구궁이 기니까 구궁궁 이렇게 구궁 하면서 이렇게 줄로 구워서 구궁궁 그게 길라는 뜻이야 구궁궁 이렇게 궁궁 그 다음에 좀 쉬잖아 궁궁 하고 좀 쉬어 구궁궁 이렇게 시작 궁궁 구궁궁 이렇게 시작 궁궁 구궁궁 이렇게 하면 스물셋 스물 넷 하나 왜 이것이 궁궁 구궁궁이 아니냐면 요게 소삼박이라고 했잖아 매궁이나 이게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가잖아 이 궁궁 오는 한박이 그게 한박이 아니란 말이야 세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걸 나중에 오륙박에서 펼쳐 보이는 거야 궁 했던 거를 딱 딱 딱 해도 되고 궁궁 구궁궁 하는 것이 그 뜸이 생기고 이렇게 턴이 불규칙하게 생기는 이유가 왜냐 그것이 삼박이거든 그 삼박짜리 두 개를 가지고 여섯 박인데 그 묘에서 어떻게 궁궁 궁궁 이렇게 칠 수가 있겠냐고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게 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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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 거야 시작 궁궁궁 시작 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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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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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. 그렇게 치셔야 돼. 자 다시 처음부터. 아따 멋쟁이 무채 살살 붙여가며 양반 붙여 붙여가며. 우리 우리 친사님이 더워서 오빠 오빠 우리 맹진사님이 더워. 재미라 그래. 몇 채 통 다 나가셨어요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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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따따따 물 줄게 줘라. 음에 이거 안 줬네. 막 드림나고. 아주 나빠 아주 나빠.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셔. 회장님 오셨네. 우리 회장님 이렇게 빨리 온 적 없었는데. 우리 회장님이 가을 되니까 이제 또 옛날 가락 나온다. 멋진 가락. 태너 가수 심바로티가 오셨네. 심바로티가 오셨어. 우리 지금 진양조 배우고 있어. 장단. 장단. 자 시작. 간다 다시 시작. 자 시작. 도어. 헝궁. 헝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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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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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컵 됐어 2 lower 이준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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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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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청구 흥청구 흥! 어머니? 아닌데? 내가 미스 마 미스테이크?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에이 쏘리! 자 처음부터 시작! 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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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! 흥구 흥구 흥둵 Sook! 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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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구 prixwand 흥구 흥쿵!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park以目연 테이크 나 친구는 잘한다. 거기 친구가 있어. 알지? 알지? 할지. 하 사람으로 추열하고 동행 방ертв. 안쪽으로 operates. 고치만? 고치만? 갔다, 헝콩, 헝콩. 헝콩 응, 짠. 핯고! 헝콩, 헝콩, 헝콩. 딱 딱, 딱 딱+. 헝콩, 헝콩, 헝콩. 근데 jag 중심으로도 안 Ambience 소 была Santa butta đèon. 셋고 écritmet. 헝구, 헝구. 헝구. 공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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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여보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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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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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근데 일단은 할 수 있는 씨종자 기초는 해줘야 돼. 딱딱딱딱. 궁궁, 궁궁. 이런 걸 해줘야 나중에 그 놈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꼴이 나오지. 아무데나 고고고고기, 이렇게 칠 순 없잖아. 막 많이 치라고 하니까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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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렇게 하면 뭔 맛이야. 그걸 다 맞춰야지, 그 리듬을 갖고 가야지. 소산, 대산 허면서. 자, 그러면 이제 갑시다. 아이고, 우리 고순덕님. 우리가 진양조. 뼈대를 배웠어. 어차피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